전기공부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내용이 6단원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뒷부분은 좀 다르니까 뒷부분 주의기게 들으시고 앞부분은 한번 복습한다 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는 이 있으니까 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최고차항은 뭐죠? 최고차항 최고차항 최고차항이라고 하면은 차수가 제일 높은 거에요 x제곱이죠 x제곱 차수 x세제곱 이게 차수에요 여기 있는 것이 차수 그리고 항 항 항 항 항 이거는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수항은 무엇일까요? 미지수가 없어야 돼요 미지수란 x, y, z 이런 것들이 미지수에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거를 넣어도 되고요 어떤 식에서는 하나만 넣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항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항 상수기도 하고 상수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에서 4x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4x의 개수는 4x는 4 곱하기 x를 간단하게 쓴 것인데 여기에서 개수는 4가 되겠죠 1번 식에서 동류항은 무엇일까요? 동류항 동류항은 x제곱이랑 동류항은 없어요 3이랑 동류항도 없어요 상수가 또 없잖아요 4x하고 동류항은 있어요 4 곱하기 x로 되어 있는 게 있고 x x는 1 곱하기 x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동류항이라고 해요 x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x의 차수가 1차죠? 이것도 1차죠 1차는 생략해서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4x하고 1x는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정리했고요 지금 저희 1 2 3 4 5 6 다 했어요 4번 5번 안 했나? 이게 다항식이죠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항식 이거는 단항식 단항식 1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강사님들이 많이 쓰니까 이런 거를 알아둬야지 또 전기기사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제는 한번 해보세요 Oxy에서 x의 개수는 Oy x를 뺀 게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정리는 첫 번째로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두 번째로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1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 모든 수합은 내림차순 정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림차순 내림 이게 좀 쫙 내려가는 느낌이죠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내림 차수 순서 차수 순서로 정리를 하는데 내려서 정리하라 그런 것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심플하고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이건 조금 살짝 거리낌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면 3차가 제일 큰데 가운데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똑같은 식이에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 왜 3차 2차 1차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1차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해보세요 오름차순 정리도 있지만 오름차순 정리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1,2번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예전에 했었죠 x 더하기 x 플러스 3 이라고 해 봅시다 이거는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부호는 그대로 하고 괄호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3이 될 수 있죠 이건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게 뭐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어려워요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괄호를 없애주려면 x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여기는 플러스 x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에도 영향을 주고 뒤에도 영향을 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제 한번 또 풀어 보시고요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제랑 기본 문제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풀어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별로 안 됐으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 문제 여러 번 풀어 보세요 답 달지 마시고 공책에 여러 번 풀어 보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를 확인해 꼭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꼭 질문해 주시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3 더하기 2랑 2 더하기 3이랑 같잖아요 다항식은 이게 성립이 돼요 x 더하기 3 3 더하기 x 똑같잖아요 이 3 더하기 x를 x 더하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바꿔도 같다 결합법칙 결합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가로 치고 b 더하기 c하고 같다 이거는 숫자를 넘으면 똑같아요 1 더하기 2 2 더하기 3 같잖아요 이거 다하면 6이고 이것도 다하면 6이에요 이것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풀어 보시고요 5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c는 ac로 할 수 있고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런 식으로 1 2 3 4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1 2 3 4 차례차례 여기서 6번부터 7번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 이 공식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a 더하기 b는 실제로 분배법칙 하면은 왜 이런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툴 인수분해에서 이런게 도구로 사용될 테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꼴을 알아둬야 됩니다 a 더하기 b 가로 치고 제곱은 제곱은 두 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로 쓸 수 있겠죠 두 번 곱해졌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곱하기는 곱하기에 곱하기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가로로 곱해져 있는 건 생략이 가능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가로가 곱해져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전개해 봅시다 전개 어떻게 했죠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1,2,3,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는 a 제곱 2번 해 봅시다 a 곱하기 b는 ab 3번 b 곱하기 a는 ba a 4번 b 곱하기 b는 b 제곱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어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b a를 a,b 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b a를 a,b 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바꿔 주는 거죠 교환 법칙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하고 같죠 3,2,6,2,3,6 같잖아요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a,b를 b a를 a,b 로 바꿔주면 a 제곱 plus a,b a,b b 제곱 a,b,ab 같네요 이런 같은 걸 뭐라고 하죠 동류항 동류항 그래서 a 제곱 plus e,b plus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이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a plus b 제곱을 했어요 이게 정리를 해 보니까 a 제곱 plus e,b plus b 제곱이 나왔네요 이거랑 똑같이 a minus b 제곱이 있어요 이건 정리해 보니까 a 제곱 minus e,b plus b 제곱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이게 나오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그래서 a plus b 제곱은 a 제곱 plus e,b plus b 제곱이다 a minus b plus b 이 공식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ab로 했었으니까 한번 다른 거를 넣어볼게요 다른 거를 넣어봅시다 만나게 될 것들은요 x plus y a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제곱해줘 x 제곱 plus e 2차니까 x y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y 제곱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문자였고 이건 숫자죠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부분을 제곱해서 x 제곱 plus e 까지 써줘요 이런 꼴이 있으면 앞에 제곱 plus e 까지 써줘요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를 뭘 더해주죠 뒤에 있는 거 제곱을 해줘야죠 뒤에 있는 거 제곱은 3,3은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x 제곱 plus 2,3은 6 x plus 9 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x 마이너스 2 앞에 가 마이너스면 a제곱 eab plus b제곱 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있는 것은 a 부분에 있는 것은 x죠 x제곱 마이너스 e x e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어차피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eab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e제곱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어렵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3으로 할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써주고 x 써주고 3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3제곱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했던 공식에서 여기 부분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게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9 가 되는 거예요 3제곱은 9잖아요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가 됩니다 이 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자유로워요 많이 했어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인수로 되어 있네요 이걸 하나의 인수 하나의 인수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나오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인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수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1번 2번 2번 곱하고 3번 4번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a a제곱이고 2번을 하면은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3번을 하면은 b 곱하기 a는 b a 4번을 하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어이구 가운데 ab하고 b a는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호가 다르네요 없어져버리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7번 골 7번 골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7번 골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도 이런 골이겠죠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이것도요 s 플러스 5 s 마이너스 5 이것도 다 비슷한 골이에요 문자랑 숫자는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랑 달라요 문자랑 숫자랑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가 달라요 문자랑 숫자랑 같은데 여기 더하기랑 여기 마이너스가 달라요 그만해도 되죠 이렇게 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9에요 왜냐 뒤에 있는거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y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y 제곱 마이너스 4 s 제곱 뒤에 있는거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하면은 s 제곱 마이너스 25 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7번 공식 6번 공식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공식은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8번 8번은 인수분해 할 때 또 중요하니까 8번도 한번 알아봅시다 1번식에서 2번식으로 가는 법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2번에서 1번 가는게 중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단원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울 건데 한번 알아봅시다 a 하고 b 대신에 숫자를 넣어 볼게요 좀 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x 더하기 2 x 플러스 3을 해 봅시다 이거 저희가 알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 보면은 x 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거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게 이거예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잖아요 이것은 5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더해가지고 5가 됐고 6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해가지고 6이 된 거예요 그래서 x 제곱 그대로 써주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더해서 두 번째 개수에 써주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곱해서 세 번째 항에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해 봐야 돼요 여기 기본 문제 많은데 다 해 보세요 x 플러스 3 빨리 해 볼게요 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러면은 x 제곱 써주고 1,2,3,4 1,2,3,4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더해서 7x 곱해서 3,4,12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에요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배울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x 더하기 5 x 플러스 6에 봅시다 그럼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요 x 제곱 쓰고 합 5 더하기 6은 11이겠죠 x 써주고 더하기 5,6,30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개만 더 해봅시다 x 더하기 중요한 건 중요해서 그래요 x 더하기 4 x 더하기 2는 x 제곱 써주고 합 4 더하기 2는 6 곱 4,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x 제곱 플러스 합 4 곱 곱은 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처럼 여기 x 까먹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8번까지 다항식의 심화 끝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차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거 뭐라고 했죠 내림차순 차수를 내려서 정리한다 그러면 x 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6x하고 4xy 똑같은 동류항이에요 왜냐하면 x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6x 플러스 4xy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x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x가 1차 x가 1차니까 어떤 것이 와도 돼요 6x 더하기 4xy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x 제곱이 뒤에 있네요 x 제곱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수학을 잘 알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제자분들도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1번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2번 2번은 한번 이거를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저희가 다항식 한번 괄호 있는 거 정리했었으니까 5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겠네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5x제곱 플러스 5를 곱해요 10y제곱 마이너스 15z제곱 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이건 정말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또 편미분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귀모양 귀모양 편미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식을 해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 6번이에요 6번 6번이지만 한번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s 플러스 3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s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고요 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a 플러스 b 제곱이 그냥 s 플러스 3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앞에 있는 s도 정리할 수 있겠죠 앞에 분배 법칙 앞에 앞에 다 곱해줍니다 s 3제곱 플러스 6s 제곱 플러스 9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k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넘겨 버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됐다 k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k가 돼서 좌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준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여기가 되겠네요 왼쪽하고 오른쪽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 여기서 분배 법칙에서 e하고 e를 모든 항에 곱해줘야겠죠 또 여기 e를 모든 항에 곱해줘야겠죠 정리해 봅시다 4ax x가 밑에 있는 거예요 2 ay 2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8 az 더하기 10ax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2하고 8을 곱하니까 16 ay 2하고 6을 곱하니까 12 az 이런 식으로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됩니다 동류항 a 약사 동류항 이거 네요 ay 동류항 이거 네요 az 동류항 이거 네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다 더해 봅시다 4ax 그리고 18 ay 더하기 4 az 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더해주고 또 괄호 앞에 숫자 문자 그대로 있으면 곱해준다 5번 했었으니까 여기만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l1-m l2-m 이네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하면 되겠죠 1번 l1 곱하기 l2 그리고 2번 m l1이라고 할게요 교환법칙 썼으니까 마이너스 m l2 그리고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개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짝수개니까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정리는 사실 s-1 s-2를 차례대로 분배법칙 쓰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합 곱으로 해봅시다 1 2 3 4 대로 차례대로 하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공식을 써서 해봅시다 우리가 공식 이거 8번 공식 썼었잖아요 s 제곱 합 플러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합하면 플러스 1이겠죠 s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더하면은 1이니까 1 곱하기 s가 돼요 1 곱하기 s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하면 s 제곱 플러스 s-2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3을 해주면 s 제곱 플러스 s-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다항식 같은 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희가 배운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은 s 플러스 2하고 s 플러스 3 곱해진 거 이거 정리해 봅시다 합 s 제곱 합 1 더하기 3은 합이죠 4s 플러스 곱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s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8번 공식 썼어요 8번 공식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면 공식으로 넘어가세요 이게 합 이게 곱 이렇게 됐구나 를 느끼세요 우선 지우고 이거를 정리하면은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정리를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분모 정리하는 겁니다 분모 정리 한번 해봅시다 s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3 제곱 이거 어떻게 하죠 s 플러스 2의 제곱은 s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s죠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식 공식 완전 제곱식 공식 완전 제곱식 공식은 6번 공식이에요 6번 공식 6번 공식은 61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는 4 3 3은 9 이렇게 내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9번 마지막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거네요 여거 한번 해봅시다 s s 마약 4 마약 플러스 3 이거는 괄호 앞에 문자가 곱해져있네요 괄호 앞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 쉽죠 이렇게 하고 1번 이렇게 하고 2번 s 제곱 마이너스 4s 개수를 앞에 써주세요 상수를 먼저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3 그래서 이게 답이 이겁니다 여길로 가는 거는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기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간단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은 수학에서 많이 맡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중학교 개념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앞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기본 문제 꼭꼭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Institut 회사 e block and e what e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